깨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재중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왜냐면 자기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북쪽으로 가시면 때꺼리 내가 먹을 복은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도움되는 사람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이나 북쪽이나 동북쪽으로 가시면 안녕하세요 구혈산 백호알메단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 깨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재중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왜냐면 자기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북쪽으로 가시면 때꺼리 내가 먹을 복은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도움되는 사람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이나 북쪽이나 동북쪽으로 가시면 다른 나이대는 괜찮을 것 같은데 55세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인의 고락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 사람 때문에 복장 터져서 합병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도움을 되는 띠는 뭐냐 지 띠라고 되어 있어요 지 띠는 내한테 뭐냐면 동업자 그 다음에 용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아요 그 기술을 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뱀띠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 대신 한다고 그랬거든 뱀띠하고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하신다면 이런 수술이 잘 풀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원숭이들한테는 범띠 있잖아 범띠가 오면 나를 자꾸 비난을 해 그래서 쓸데없이 탈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공둔탑이 무너진다 카든가 할배가 극하더라고 다 이루어 넣는 거 흐트려나 시기 질투로 있잖아 니 거 별로야 하고 다 흐트려놓더라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뱀띠하고 토끼띠하고 손 잡잖아 그러면 원숭이들한테 배신자가 돼요 두 분이 합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하고는 충이 들어와 있고 그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숭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좀 열심히 뛰어보세요 그러면 하는 일이나 마음먹은 일이나 준비하신 일들이 조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하반기에는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진날 잠재풀이 하니까 잠재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느님마다 다 잘 되시고요 9월산 기운을 팍팍팍 받으셔가지고 내년에 2인년이면 산에 기도하면 좋잖아요 산신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월산 백호 할매당입니다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ğ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